안나 들리니 난 너의 기억 넌 나의 추억 안나야 그동안 고맙다 사장님 저 여기 아니면 노래할 데가 없어요 이제 인간들이 부르는 노래 때는 아무도 듣지 않아 마리가 어제 세계 아이돌 휴로 차트에서 1등을 했대 벌써 3관왕이야 환청이 들린다는 말이죠? 마리라고 그 유명한 아이돌? 그 마리가 저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안나 마리? 잘 찾아왔네 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